저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마물들이 얘들이 우리팀은 아닐거야 우리팀은 아닐까라 보고요 아이템은 숨겨져있나? 숨겨져 있진 않아요 마무리팀하고 아닌팀을 나눠야 될까요? 저기 활이 좀 걸리긴 한데 아 멀어요 그렇군요 팔았군요 최대한 빨리 팔아야죠 값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파는게 맞긴 하죠 킹을 나눠야 되겠고 이렇게 줍시다 좋아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 양팀은 안왔어 아버지가 약간 좀 인견스러워진다던데 그런거 쓰지마라 불헌하게 그런거 쓰지마라 너 또 왜 그런걸 막고 있니? 근데 마방 안돼? 마방? 아 또 자고 앉았다 저거 아유 지금 잠이 오니? 이이씨 일단은 여기서 풀어주고 누군가로 몸빵을 해야되지 않겠어? 일단 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 활이잖아 5포인트밖에 안주네요 가라 이정도는 발사해주지 않을까? 썬더플레어 갓마르시에요 확실하게 안그러면 안돼 정말 흰한 애가 있을거라구 라라바이 재우는거였던거 같은데 2때 생각하면 여기는 좀 해 화끈한 사람들은 모임이라 어허 어허 사리 역시 잡자 저 총속속에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되지않나 얼마나 남았어 피 아 또 깔짝남자 깔짝 저런게 걸린단 말이죠 아 거리도 안남아 아 거리도 안남아 잡을건 확실히 잡자 회복이 있으니까 자 템 먹어주고요 배틀포크? 나 돈주고 산 기억이 있는데? 아니야 여기있어 18 18 뭐야 안좋잖아 게임을 종료하다니 뭔 좋진않네요 턴 종료 오 뒤로가다니 모덱이 지금 상태상에 그러면 풀어줄사람이 없는데 세팅 상태상 섹세상 야 쟤한테 걸면 안돼 와 뭐 밑에서 밀어썌냐 야 화살이 안 닿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라바이는 제가 알기론 아니거든요 제가 오는 거고 유효라는데 안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일단 잘 됐어요 얘는 이쪽으로 보내게끔 거리가 있습니다 63? 공주님 공주님 세다 얘들이 밑에서 그러고 있어 거리가 안나올 것 같은데 때려 때리자 툭 떨어지면 힐이라도 하러 오겠지? 얘는 또 왜 이러고 있냐 너는 그거 왜 그러고 계세요? 길막이라도 되라 그래 길막이라도 되라 그래 내가 너 이러려고 불렀지 뭐야 잠깐만 한 마리만 들어간 건가? 그건 알텐데 맞은 모션은 한 마리지만 일단 봅시다 길막을 할 수 있을까? 얘 어디갔니? 오! 맞으러 와줘! 감사하지 호빈 나이도 높은 게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삽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힐 안나오나 왜 안나오나 했다 저 그냥 공격일까? 이쪽은 함부로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됐어요 힐 들어갔으니까 저 의미없고 자 어스 공주님의 공격력은 세계 최고 아까보니까 세더라고 세마리에서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세마리에서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 5 남았어 얘로 마무리 십시다 거기 말고 아버지를 때릴려 그래 레벨을 했어 에너지 완전 뒤로 빠져버리자 헐 잠깐만 그룹 쓰나 레벨업 했어요 피 차이고 필요없어 안될거같은데? 헐! 공주주 왜이리 쎄? 우리 공주주 왜이리 쎄? 쟤가 죽겠는데? 죽으면 살리면 돼 리절렉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리절렉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얘가 왜 나가? 찬찬히 할거야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힐도 좀 해주고 해야될거 같은데? 그냥 도와주면 도와줘야되겠고 거리를 좀 있으면 제대로 오지 않을까? 여긴 이것만 잡으면 뭐 여기 있어보여요 아 거리상으로는 아예 안되는구나 마법은 어떠니? 홍구소들이 밑에서도 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생각은 좀 해줘야되 나 올줄알았어 지가 아 마음이 급한건 쟤들이거든 자 돌진! 아 거참 아버지 되게 잘 주무시네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나중에 이동속 거리땜에 좀 키우기가 애매해진 캐릭터라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이동거리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동거리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힐러가 없나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애들이 아이템을 열어도 많이 좋아 방금 방금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방금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이정도 핀미엔은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한 번 더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43이나 나와? 쟤들은 왜 저리로 오지? 길로 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저 매혹을 풀어야 되는데 어림도 없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컷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느냐? 아버지 걱정이네 괜히 툭 치거나 그러진 않겠지? 겸야 그렇게 높지는 않았나 봐요 너만 활 쓰니? 아이템 하나씩 회수하러 회복력 주니? 저 것처럼 땅속에서 반짝이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기껏 채워놨더니 채워놨단다 기껏 깎아놨더니 너도 걸리는 거 아니지? 아 나 저것들을 보소 단체로 뭐하냐 니들 아버지 말려야 돼 여기에 그건 없어 보이는데 악업적이네 레온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공주려는지 모르겠어요 거리가 나올 것인가 나오는군요 하얀 법은 강력하지 어떻게 강력하지 도시리 와 거기서 돌진을 내 공주님한테 쟤넨 또 자이를 하고 앉았는데 다시 올라 왔어요 아 1 한 dibbon을 잡는게 글리 펄프 인가? 풀렸나봐요 오, 칼이 끝날 뻔했어 마이너 시점이 없어오세요 어헛! 칼이 뒤로 빠지고 쟤 너무 위험해 웃으면서 쏘는거죠 자, 이제 좀 넣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M이 없네 아이씨, 얘 여기서 살려줘면 안되는데? 아... 실망이다, DT 한 발 못 죽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한 발 못 죽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각성 궁수 안돼? 잘못 눌렀어 버튼을 잘못 눌렀어 파르티장 있었던거 같은데? 쟤 또 그거야? 22 지금부터 정작 좋은건 안줘요? 파마야가 더 좋잖아 아, 사놓고 장비를 안한거야? 이런 멍청하긴 이런 멍청하긴 그레이트보우가 미디엄보다 좋겠죠 당일이 이벤트 이따 넘기고 회복 들어가겠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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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이 큰일인데 사도 쓰러지지 않을까? 그냥 쏘고 이들어가들 다 만나봐 힐 당담을 하고 얘네도 왜 이러고 있냐 살려 죽이 엊그제 같은데? 힐 이러다라 피가 없어서 그래 피가 오오! 승용건! 기술이 바뀌었어요 과연 라이프가 점점 보기에는 강해지는데 데미니 영 시원찮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마법을 오쭈! 전혀 놓고 도망가? 야주 그냥 보내버리겠어요 마비로 그냥 마비에 걸렸죠 역시 공주님 당하셔 공주님 약하지 않죠 그럼 얘의 클레임웨어도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투에 장비창이 따로 있는게 정말 좋은거였구나 얘도 한번에 못 내려오는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군요 아니아니야 내가 산건 바싹소드가 아닐까 그렇죠 클레임웨어였죠 상점에서 산게 지금 나오면 안돼 왠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오우 바로 풀렸어? 오우 얜 또 왜 이러고 있는거야 같은 땅속속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자켈프를 노리지 말고 아무튼 피가 좀 깎여있으니까 피가 한번 주고 이걸 더 당한다 아버지! 자 그래프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마비 그렇죠 마비 잘그랬나니까 얘만 조심하면 헐 데미지 일자리야 괜찮아 아맞다 템은 안줄만하니가 누구지? 그러면 피해때려야 될까냐 일단 리커버링 일단 리커버링 아 잠깐만! 공주님 그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공주님 위치가 별로 안좋아요 다크헴파트 데미지 별로 안들어갔데? 일단 인프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자 다시 한번 더! 쟤들이 불에 강할 리가 없잖아 쟤들이 불에 강할 리가 없잖아 뭘까? 스케일라머? 왠지 얘가 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 있는거 그것도 끼고 있는거 걸려도 저리 걸리냐 하하하 아 저쪽은 위험하다 이제 저 기사는 반드시 아이템을 줄 것 같은데? 어느정도 동으로 가야겠는데요? 하하하 야 얘들 진짜 많이 건다 그래도 한동안 여기 있어야겠네 밤이 한번에 두번을 공격할 수는 못할거고 일단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레오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만 들어도 강력해보이는 어허! 어허! 여기선 아버님이 두마리를! 마법이 있겠지? 오케이 하하하 아니야 야야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안해줘 아 저 피 쪽 다 채우겠는데? 마법 착장그레가 어느거지? 아니 택도 없어 이거 유인을 할까? 유인을 하자 따라오지 않겠어? 따라오지 않겠어? 얘 그 회색 얘 한마리 놔두고 저기는 기사들이 이런식으로 걸진 않겠지? 얘 지 혼자 힐 범위가 4매리가 될 법도 한데 현대 저는 회복시켜되는게 좋으니까 그래도 그게 이득이야 이건 잡겠지 11 피치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어허 아버지 잘한다 치렀고 경험치 먹자 우리 그쵸 얘 밑에 있는 회수 저거는 저런거 안 걸은거 같은데 지금 아 잠깐만 기사도 안 움직이지 진짜? 걸쳐 이거 마지막 아프다고 데미지 많이 다는데 진짜 진짜 많이 다는데 기대를 안 했거든요 하나 마리가 놀아 좀 좋은데 너야 왜 왔니 턴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르차 봐야 돼 그렇지 얘가 대극이 하고 있고 가까이 올 생각은 없어 보여요 진짜? 일로 가면 안 돼 다같이 가야죠 아니 오다니 가림도 일로 넘어가고 가림도 일로 넘어가고 왜 합격밖에 못 움직여? 피 없으면 뒤로 빠지겠죠 야 야 뭐 힐러가 데미지까지 잘 나와? 힐러가 저러도 돼? 뭔가 지팡이를 저렇게 봉을 이렇게 휘두르고 한다 보니까 뭔가 몽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엘하고 못 내려오니? 와 이러는게 어딨어 카리는 엘하고 못 내려오나 본데? 아 이런식으로 리얼함을 주면 되나? 카리는 없이 싸워야겠구나 얘들아 좀 와봐 뒤에서 활이나 쏘지 말고 이랬으면 공주님도 거의 최전방인데? 네 최전방이 여기도 쟤가 나하고 활 싸움을 하자는 거구만 일단 얘부터 가다가 승용 꺼이 자 내가 더 세지 않을까? 높이 쏘는데? 위에서 쏘는 애가 더 쎄다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자 얘도 잡아 굉장히 넉넉하구요 여기서 가지고 여긴 아예 왔는데 다른 방식으로 와버리자 힐 힐 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손가락 빠는 상태는 아니거든 벨트 말고 힐 힐 힐 힐 힐 힐 아우 남한테 밖에 못쓰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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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아이씨 크리티컬이라구? 아니 철을 두르고 있는데 뭔 마방이 높아 그것도 번개구만 우려 다른 것도 아니고 쟤가 덜..뎀 나오는게 말이 돼? 이런게 있어 자 궁병 잡고요 구경해봅시다 오는지 안오는지 간말에 한번 써보자 니가와 전법은 야 니가와 위에다 대고 쏘는구나 그래 그렇게 같더라 이러면 니가 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휘관이 템을 줄거 같단 말이죠 뭔가 좋은걸로 그걸 위해서라도 버티고 있어야 돼 제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안온다고? 이것도 뭐야 이거 야 제대로 피 봐라? 세 마리 다 들어가요 애들 죽을 줄 알았다 우리가 가야지 지금 어떡해 일단 좀 재울까요? 가라! 라라바이 뭐 미쓰? 박히지도 않았어 설마? 박히지도 않았어 설마? 보메? 아 저 힐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죽지 않겠죠 랄프가 자 에드로 채워주고 지금 마법을 쓸 수 있는 애는 없고 자 중보병부터 차근차근 모두 이제 칼질 횟수가 늘어났어 많이 칼을 죽일 거면 죽여라 칼을 죽일 거면 죽여라 한 놈에 가면 되지 뭐 자 이제 렉션 오 등 뒤가 비었어 죽자마자 끝나는 건 아니겠지? 뭐 마족들도 있는데 그 마족들도 있는데 그 마족들도 있는데 아 왜 야 잡으니까 끝인데 태문 거의 다 잡았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헉 왜 틀렸지? 저 드라큘로한테 다 틀린거야? 어? 전멸했다고? 헬리오스? 아 저기 나고있어요 아 저기 나고있어요 저러고 가는거야? 누구한테 말하는거지? 초기작정이네 누구한테 말하는거지? 헬리오스 헬리오스로 얘기하는건가? 헬리오스로 얘기하는건가? 의미가 없어여 예상도 못하고 엘리오스 엘리오스로 얘기하는거지? 엘리오스 카페 엘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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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